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0항, 아마 마지막 시간이겠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셨잖아요. 중보자이시죠? 그 중보자에 관해서는 26항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신성에 관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항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성에 관한 이야기는 26항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10항을 말하죠. 이 둘을 가르켜서, 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를 가르켜서 보통 우리 신학에서는, 교회사에서 말하는 건데요. 3위 일체론 논쟁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두 번째를 가르켜서 우리는 단성론 논쟁이다. 또는 그리스도론 논쟁이다.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그리스탈로지, 그리스도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론 논쟁, 또는 기독론쟁, 기독론 논쟁, 기독론 논쟁, 또는 그리스도론 논쟁,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만, 결국은 단성론 논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전체가 바로 중보자, 메리에이드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벨지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중보자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천민말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잖아요. 중보자이시기에 그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죠. 구속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어지죠. 물론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아주 바늘 넣기, 낙타와 바늘 넣기와 같은 그런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에 비교가 되더라도, 그 작은 사이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whole knowledge는 아니더라도, entir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fully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래 신학에서 그리스도로 논쟁이 아주 중요하죠. 내 마음부터 뭐 그것은 신학에서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마무리하고 가야죠. 이야기를 이제 기억나와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구원론과 관련이 지어져요. 이제 보통 소테리알로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테리알로지, salvation이란 말이죠.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중보자로 집결되고, 코죠. 어떻게 보면 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원론으로 이제 extend, 이제 확장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역으로 가도 돼요.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지만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돼요.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 중보자에 대하여 두번성, 이렇게 가도 진리예요. 구원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야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에 따라, 바로 신성, 그래서 신성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성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로서 영원해서 태어났고, 창조조성되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일본질이고, 또 영원공존한다는 말을 동일래 영원하며,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뜻이 그런 거죠. 일관성이 있으려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의 위격이 드러나는 형상이며,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강조했죠.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며, 동등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동그라미 2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입었을 때부터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심을 다음의 증거와 함께 비교해 볼 때,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모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은 만물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의해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크리스도라 불리는 분은 존재하셨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자, 그 다음 3번. 그러므로 선지자 이 미가는 그분의 기원이 상고 영원하다고 말한다. 사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말하죠. 생명의 시작한 날이나 끝도 없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물은 진실, 영원,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원,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162페이지 교과서라고 해야 되는지 계속 제가 지금 어떤 적절한 영어를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162페이지를 펴셨다고 보고요. 3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크리스도는 영원한 분임을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기원은 선제이다. 영원하다라고 한다. 그분은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선언한다. 생명의 끝과 시작 없다고 한다. 시간 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임을 원한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영어들을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항에서, 벨지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항에서 영원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계속 읽으셔서 좀 반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선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프리에그지스턴스라는 말이잖아요. 예, 실존 이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존, 그러니까 존재 안에 프라이전스니까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각시키려고 주목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반삼일체론자인 아리오스 아시죠? 반삼일체론자인 이단자죠. 아리오스. 아리오스가 반삼일체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통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는 선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오리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맞아요.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그가 만들어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일 본질을 그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유사 본질을 믿는 거죠. 말은 제가 그분이 지가라는 말이 좀 죄송하고 그분이 이제 만든지를 몰라도 의미, 그는 단어는 그가 만들었지만 그는 실제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서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존재했다. 이 말도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시작과 끝이 없다고 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리스도 영원한 거죠. 이것은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것으로 그리고 진료,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구야식 개념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셔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죠. 이미지를 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라. 신인 동형 동성론으로 가지 마라. 그런데 왜 성경은 신인 동형 동성 그런 모습으로 손가락이나 등이나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후회함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쓴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해석,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실존적 하나님의 묘사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그대로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제 그것에서 넘어지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3일제 갈빈 선생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3일제를 이렇게 합니까? 이단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단순화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흉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플인데 인간이 심플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심플을 하려고 자신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단순 단일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 단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리면 안 되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 2위격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제 1위격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대화 신격의 이야기가 마치 인격의 이야기인 것처럼 아니 인격인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그 인간관계 인륜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하지 말라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얘기 안 되시면 이제 반복해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 단일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 단일하게 삶을 바꾸어간다. 그걸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에 대하여 단일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요. 단일 싱글 그 다음에 단순 심플 그렇게 말을 단번에 once for all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순하시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단순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니까 단순한 것으로 다 표현해 버리는 것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단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익스텐시드 하셔가지고 모든 것에서 질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안 되죠. 좀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식기록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인지 시간을 소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들을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분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그분의 신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십자가상에서 죽어 장사되었다.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신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었어도 육체의 영이 떠나도 신성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별집가 19항인데요. 307페이지를 보시면 위격의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두 아들이나 두 위격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한 하나의 위격에 연합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위격적 연합이다. 이게 신비한 연합이죠. 하지만 각 본성은 신성과 인성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성의 하늘, 인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가로 3보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부활로 307페이지가 아니라 본성을 몸에 주었지만 그분은 인성의 실제와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그분의 몸의 실제에 의해 의존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본성은 한의 위격 안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도 분리되지 않았다.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겠죠? 분리되지 않았다. 죽을 때 그분이 아버지 손에 맡겨졌던 것은 자신의 몸을 떠난 실제 인간의 영이다. 영이 떠난 것이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져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덤 가운데 누워 있을 때라도 신성은 여전히 인성과 연합한 채로 있었다. 왜? 위격적 연합이니까요. 신격은 하나님 되시면 309페이지입니다. 그분 안에서 멈춘 적이 없었다. 영원한데요. 아니 신성이 영원하신데 한동안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아 때도 그랬다. 이게 이제 시간과 영혼에 대한 개념을 알면 돼. 긴 시간이다. 그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표현이야. 상고부터라고 하는 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육체를 없다가 입었다. 육체 인성이 없다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이 인성이라는 것이 성료신할 때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죠. 그렇게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162페이지로 우리 책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는 신격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서 신격의 관계를 말한다. 인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죠?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마무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맞지만 한편으로 보면 틀려요. 왜? 하나님의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말을 그런데 기도 들은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우리를 돕는 분은요. 제3위격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맞아요. 그러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양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담자이 간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영원이다. 맞아요. 영원인 거죠. 왜? 구원의 효과는 영원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필요 없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증가받았죠. 영원입니다. 그 구석의 효과는 영원하잖아요. 그 돌토레이터 2장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무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무한하다. 영원하지. 아니.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 단일한 거예요. 단번이고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이라는 개념을 아주 복잡할 때. 아무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영원토록 나는 죄인이었다. 맞습니다. 아멘.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건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입양된 자다. 맞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 효력은.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영원한 중보자로서 언제든지 그분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이지. 이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중보자 필요 없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상상, 허상, 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요구돼요. 영원입니다. 그냥 이제 영원한 효과가 나타났으니 이제 필요 없다. 노. 그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사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리오스 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다라는 말을 빼고요. 영원히 그분이 요구되어집니다. 아, 이거 말이 되나? 그러면 뭐 구원의 효력이 원하다는 말이 되나? 왜 말이 되진 않죠? 네. 정말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해시키게 하려고 저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고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다. 이 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거죠. 이 표현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피조물인 인간이나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천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경배하게 하려고 영원한 승리와 무한한 권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한번 12항, 2항, 두 번째로 가도록 할까요? 예, 12항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70페이지. 자, 봅니다. 아마 몇 주 후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겠습니다만,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봅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숨기게 하려고 영원한 승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통치한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2페이지로 오시면 이것을 제가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목적에 관한 고백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권능으로 창조자다. 구항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와 권능으로 붙들고 통치한다고 해서니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불변자임을 나타낸다. 권능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의미하고, 승리는 창조한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문만 아니라 만사도 그와 같다. 우연과 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만물, 만사를 통치, 지배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승리와 무한한 권능이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을 섬기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대득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더욱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이 인간을 섬김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천사를 창조하셔서 선택된 자를 봉사하게 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승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11항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이 부분 가기 전에 163페이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로 갔잖아요. 영원한 승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성을 말해요. 왜? 방금 이야기할 때의 12항에서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운과 우연이 없죠. 하나님에게는 영원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연이고 발생하는 만사 그리고 보여지는 만물의 원인 우리는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인간들이 이제 원리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이지만 사실상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운과 우연이 없다. 이런 것은 실제로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 경배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영원토록이라는 말보다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정보자 있어요. 그분은. 필요하다. 이런 말은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표현들이고 영원한 정보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양자 된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마치 로켓의 고체 연료 다 덜쳐버리자. 내가 혼자 잘 날아다닐게 진공상태에서. 아니요. 못 돌아다닙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11항 그렇죠?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164페이지인데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성력 예커나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사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